은우를 찾아라! 오늘은 우리 고든과 친구들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얘들아, 안녕! 고든, 안녕! 다들 올라타라고, 뽀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얘들아, 다들 준비됐니? 준비됐어! 고보보스 고든, 출발합니다! 뽀뽀! 얘들아! 우리 오늘은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은우도 매번 제일 처음 발견되면서! 이번엔 꼭꼭 숨을 거야! 나도 숨바꼭질 좋아하는데! 고든은 스마트 분석기가 있으니까 분명 우리 쉽게 찾아낼 거야!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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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정말 위험했어! 으응! 아휴! 아휴! 정말 죄송합니다! 안전모가 오래돼서 벗겨졌네요! 새 걸로 바꿔야겠어요! 빨리 새 안전모로 바꾸세요! 괜찮나요? 우리 친구들! 다들 괜찮아? 으응! 어? 고든! 스마트 분석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어? 문제가 생겼나 보네! 고든 기지에서 고칠 수 있을 거야! 어? 그럼 이만 유치원으로 가볼게요! 으흐흐! 안녕하세요! 세라 선생님! 좋은 아침이야! 고든! 고고버스 고든! 안전하게 도착! 뿌뿌! 도착했다! 으응! 세라 선생님! 세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모두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기야! 난 갔다 올게! 뿌뿌! 고마운 고든! 안녕 친구들! 자유라 고든!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헤헤헤! 찾는다! 아, 어땠을까? 어? 저기다! 으응! 찾지마! 찾지마! 찾았다! 으아! 도대체 어떻게 찾은 거야? 이번엔 진짜 잘 숨었는데! 아, 한눈에 잘 보이던데! 어? 다시 해! 이번에야말로 절대 못 찾을걸? 공룡마스터 출동! 하하하하! 은우 너 찾았다! 다시 해! 어? 은우 형 여깄네! 찾았다, 형아! 은우 오빠 찾았다! 하하하하! 은우던 젤로 찾기 쉽다니까! 하하하하! 어? 원래 훔쳐본 거 아니야? 하하하하! 형아가 무슨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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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작은 상자는 아이들에게 주고, 큰 상자는 바다 유치원에 보내야겠다! 어? 택배기사님이네? 여보세요? 네, 기사님! 어, 지금 갈게요! 하하하하!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고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고일라! 꾹꾹 숨어라! 으으! 누가 상자를 여기에 뒀지? 4, 2, 1! 그럼 이제 찾는다! 이번에는 절대로 못 찾을걸? 은우야! 은우야! 은우! 은우가 도대체 어디 숨었지? 오빠! 우리 중 누가 은우 오빠 먼저 찾는지 시합하자! 좋아! 지호야! 우리 공룡 마스터들이 나설 자래야! 으아! 으아! 은우야! 은우야! 여기 있지! 으아! 찾았다! 어? 으아! 이번엔 절대로 못 찾을걸? 으아! 너무 졸리다! 으아! 으아! 요! 체크! 택배 보내실 물건 어디있나요? 세라 선생님! 손바꼭질을 했는데! 은우 오빠가 진짜로 사라졌어요! 걱정 말아요! 같이 찾아봐요! 기사님! 저쪽에 팬더가 그려진 큰 박스예요! 부탁드려요! 에이 요! 알았어요! 요! 디제이! 드롭 더 빛!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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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무거워! 은우야! 이제 그만 나와요! 숨바꼭질은 끝났어요! 어쩌지! 은우를 못 찾겠네! 고든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고든이 스마트 분석기로 은우를 금방 찾아낼 거예요! 그래! 고든에게 도움을 청하자! 도와줘 고든! 다 됐어! 내부에 접촉불량이 있었네!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야! 긴급상황이야! 긴급상황 발생! 뿌뿌! 고든! 은우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사라져버렸어! 알겠어요! 고고버스 고든 출동합니다! 뿌뿌! 체인지 고든 컬러 준비 완료! 나노 변형 입자 가동! 고고버스 고든 변신 고! 자라진 은우를 빨리 찾아야 해! 이럴 땐 바로! 경찰차! 대신 고고고! 경찰관 고든 출동! 뿌뿌! 경찰관 고든 현장 도착! 뿌뿌! 경찰관 고든이다! 고든! 은우가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네! 어! 제가 맡기세요! 스마트 분석기 가동! 어! 단서를 찾았다! 어? 원해할 물건들이 왜 여기? 방금 기사님이 가지고 가셨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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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안 받으셔! 걱정하지 마세요! 세라 선생님! 스마트 분석기 가동! GPS! 택배기사님의 위치를 알려줘! 찾았다! 은우를 찾았어! 아! 그 택배 상자는 바다 유치원으로 가는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은우를 데리고 올게요! 경찰관 고든 출동합니다! 뿌뿌! 으아! 경찰관 고든! 스피드 업! 일단 이렇게 하고 내일 새 걸로 바꾸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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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쳐버렸어. 스마트 분석기 가정! 으아! 긴급상황인데 고장 나버렸어! 괜찮아! 경찰관 고드는 숨바꼭질에 좋아하거든! 뿜뿜! 아, 내 닭다리... 닭다리야, 가지마! 아, 찾았다, 은우! 제 이름은 로즐이에요. 은우가 아니랍니다. 은우는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 택배 상자는 바다 유치원으로 가는 건데? 바다 유치원? 바로 그거야! 택배 트럭이다! 안 돼! 배가 떠나버렸어! 다른 도구를 찾아야 해! 어, 저게 좋겠다! 경찰관 고드는에게 복이란 없다고! 하하! 안녕! 고! 스마트! 스마트 분석기가 고장 났지! 나와라, 만능 로프! 에이, 요, 요! 뭐야? 아! 경찰관 고든이 갑니다! 드디어 찾았다, 은우! 은우야! 으악! 이제 다 못 먹어! 어? 스마트 선생님, 고든, 얘들아! 에휴, 결국에 또 들켜버렸잖아! 은우야, 네가 이겼어! 마지막까지 너를 못 찾았거든! 진짜? 우와, 이겼다! 우와! 다음에 숨바꼭질 할 땐 약속해요! 너무 꼭꼭 숨지 않기로 해요! 휴, 찾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하하하하! 고든 스쿨! 귀여운 우리 친구들! 숨바꼭질을 할 때 너무 꼭꼭 숨어버려서 못 찾게 되면 안 되겠죠? 세라 선생님! 그럼 어떡하면 좋죠? 안전한 곳을 숨더라도 너무 오래 숨어있으면 안 돼요! 발견되는 즐거움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늘 안전하게 놀아야겠어요! 다들 알겠지? 푹푹!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모두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